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실 때 드롭시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든가 아니면 제휴마케팅 이라든가 아니면 프린트 온 드맨 이라든가 이걸 따로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페이지 한군데에서 다 보여지는 것처럼 제일 위에는 드롭시핑 제품들이구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져온 드롭시핑 제품들이고 그 밑에는 제휴마케팅 링크 아마존에서 가져온 제품들이구요 그리고 바로 또 그 밑에는 프린트 온 디맨드를 이용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 웹사이트 한 군데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면은 이미지들을 생성할 때가 많아요 미드전이를 이용할 때도 있고 제미나이를 이용할 때도 있는데 거기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이미지들은 이렇게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게끔 밑에 이 다운을 받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있구요 왜냐면 사람들은 프리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끌리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한번 보기는 해요 다운을 받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트래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 놓는 거죠 좀 퀄리티가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프린트 온 디맨드를 이용을 해서 제품 위에 프린트를 하고 내 웹사이트에 올리게 됩니다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은 프린트폰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우커머스나 우커머스 말고도 다른 사이트들 다른 플랫폼들을 다 연동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샤피파이 사이트가 있으면 이쪽을 연동하셔도 되고 미국에 계시거나 아니면 엣지를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엣지 플랫폼을 연동을 하셔도 되구요 월마트도 있고 한국에서 요즘에 웹플로우를 이용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이트 플랫폼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우커머스나 월드프레스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이런 월드프레스 플러그인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무료버전도 있고 유료버전도 있기는 한데 훨씬 더 사이트가 가볍고 빨라지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월드프레스나 우커머스에 관련해서 조금 알고 계신다 그래서 사이트가 좀 느려지면 내가 좀 고칠 수 있다 우커머스 저랑 똑같이 우커머스 이용을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빅커머스라고 해서 이거는 홀세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그런 플랫폼이긴 한데 뭐 이런 걸 이용을 하셔도 되구요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하시면 아마존하고 연동을 하셔도 되고 이베이하고 연동을 하셔도 되고 틱톡샵 요즘에 틱톡샵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쪽을 이용을 하셔도 되구요 그렇게 해서 연동을 해놓고 제품들을 이 사이트 안에서 올리고요 그러면 이미지라든가 그리고 베리에이션 전부 다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타이틀하고 여기 밑에 디스크립션 같은 곳은요 이쪽은 제가 AR 이용해서 써서 올린 거고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구글에서 노출이 조금 더 쉽게 되는 게 있거든요 Add to Cart를 클릭을 하고 구매까지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이메일을 받아요 이런 오다가 들어왔다 프린폴도 똑같이 오다가 들어갑니다 프린폴에서 오다를 받으면은 이 제품을 그대로 프린트를 해서 패키지를 전부 다 한 상태에서 고객의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 페이지에 보여지는 거는 핸드폰 케이스만 있었잖아요 핸드폰 케이스만 이용을 안 하셔도 되구요 되게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모자라든가 비계 등등등 정말 많은 곳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그렇게 제품을 파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휴마케팅 링크를 이용한 셀즈에요 제품 페이지를 가게 되면 이미지들 이런 건 전부 다 아마존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이런 타이틀이라든가 디스크립션들도 전부 다 아마존에서 가져오되 AI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짧고 그리고 키워드가 더 들어가 있고 좀 더 정리를 한 상태에서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텍스트나 이런 아마존에서 직접 모든 걸 다 카피하고 올리고 이러면은 우선 구글에서 인덱스 할 때도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다른 웹사이트들도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좀 더 노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완전 새롭게 적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분이 Add to Cart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그럼 아마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마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Add to Cart에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저는 커미션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도 같이 오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제품들의 커미션을 제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망한경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이 웹사이트 자체가 우주에 관련된 컨텐츠가 계속 올라오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뭐 유니버스가 될 수 있고 갤럭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텔레스콥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찾고 있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워드 디피컬티가 좀 낮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이 키워드들로 제품을 파는 걸 만들어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제휴마케팅 링크를 만드는 곳은요 아마존 어소시에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인업을 하셔야 돼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 계좌, 통장 계좌하고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페오니얼 이런 중간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연동을 하셔서 그렇게 커미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린 게 알릭스페스에서 가져온 제품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우주에 관련된 제품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는 제품들만 뽑아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툴 중에서 직앤날릭틱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는 이베이에 제품들을 올릴 때 타이틀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제품 리서치를 할 때 제가 가끔 이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알릭스페스 안에서 리서치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릭스페스를 선택을 하시고 유니버스라는 키워드를 집어 넣어서 서치를 하게 되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세일즈라고 있어요 4,000개를 팔았고 2,000개를 팔았고 이런 식으로 뭐 100% 데이터가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큼지막하게 보여주거든요 데이터를 그래서 여기에서 제품들을 찾는 거예요 많이 팔린 제품들 중에서도 제가 이 웹사이트 우주에 관련된 제품들을 팔아야 구글에서 봤을 때는 아 이 사이트가 컨텐츠도 계속 우주에 관련된 게 올라오고 그리고 제품들도 우주에 관련된 걸 팔고 있네 라는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찾아요 제품들을 이렇게 보시다가요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면 클릭을 해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럼 곧바로 알릭스페스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두 가지 크롬 익스텐션 이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미지 다운받고 그리고 비디오라든가 이 알릭스페스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이미지들하고 비디오들을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 크롬 익스텐션인데 만약에 제품 하나하나씩 올리고 싶다 하시면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제품이나 이미지 같은 걸 한꺼번에 내 웹사이트에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크롬 익스텐션 중에서 우커머스 알릭스페스 드랍시핑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월드프레스 가셔서요 이 똑같은 이름으로 플러그인 인스톨을 하시면 알릭스페스 제일 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알릭스페스 스탠다드 시핑 임포트라는 버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 제품이 내 웹사이트로 전부 다 연동이 돼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베리에이션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제품들은 열 몇 개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내 웹사이트로 가져오고 싶으시면 이런 크롬 익스텐션 하고 월드프레스 플러그인을 무조건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타투, 판박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팔에다가 붙이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이 다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미지 다 집어넣고 하기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플러그인들을 이용을 해서 제품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로요 이 타이틀이라든가 이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들은 전부 다 AI를 이용을 해서 키워드를 조금 조금씩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다시 생성해서 들어간 텍스트들이고요 이미지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크롬 익스텐션에서 다 집어넣어 줬어요 제가 예전에 드롭시핑 사이트를 만들 때는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격 같은 거나 바로 이 웹사이트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거나 그런 거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근데 이 웹사이트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품이 한 뭐 열 몇 개가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드롭시핑을 할 때 열 몇 개만 올리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 올리고 이것도 잘 팔릴까 저것도 잘 팔릴까 하면서 계속해서 제품들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웹사이트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프라이스 데이터 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되고 근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를 보다 보니까 가격이나 이런 제품들이 변동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연동하고 이런 거 안 쓰고요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을 할 때는 가격을 좀 더 많이 올려놔요 일부로 예를 들어서 이 제품 하나가 1불밖에 되지 않는데 가격을 더 높여 놓는 거예요 14불 99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배송비는 무료로 해 놓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연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오다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메일을 받거든요 어떤 제품이 오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 웹사이트 뒷면으로 가게 되면요 view product on aliexpress 라는 버튼이 오른쪽에 생겨요 그럼 우리가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제품을 가져온 그 웹사이트 페이지로 들어가서 오다를 하고 고객의 집으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고도요 우리가 이 웹사이트 안에서만 물건을 팔 이유는 없잖아요 다른 플랫폼들도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무료로 우선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는 WooCommerce를 깔게 되면요 구글 리스팅이라는 게 자동으로 딸려서 플러그인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Start Listing Products를 클릭을 하면 구글 샤핑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이 물건들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물건을 또 거기 안에서도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파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틱톡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굉장히 반짝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쪽에 물건을 팔면 다 팔린다 뭐 이런 마켓플레이스도 있고 근데 지금은 좀 너무 스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법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져서 사람들이 조금 페이스북하고 좀 멀어지려고 하는 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정말 많은 곳에서 물건을 파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요 그냥 이 웹사이트 한 군데 안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져오는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우커머스를 이용을 했지만 만약에 웹사이트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디자인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샤피파이를 이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물건을 파시는 웹사이트라면 한번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어디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꼭 코멘트를 남겨 주시고요 그럼 그 부분만 좀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